안녕하세요. 코쿤입니다. 제가 음식 광고를 찍게 될 줄은 몰랐는데 롯데리아의 모델이 되어버렸습니다. 실수를 하신 것 같아요. 화이팅! 그냥 자연스럽게 드셔주시면 됩니다. 아... 괜찮으시겠어요? 네, 미안해요. 아... 혼자서는 도저히 못 먹을 것 같은데... 먹을 수 있으려나? 성인 남성이 감당하기 버거운 크기! 음... 괜찮네요. 괜찮은 맛! 콜라 맛있네. 콜라도 맛있다! 매콤한데... 양념치킨 맛이 나네요. 이게 양념치킨은 식어도 맛있잖아요. 통달살 치킨 패티와 매콤한 양념치킨 소스의 활성적 조화! 자고 일어나면 또 생견되는 맛! 메이드 인 K-힙! 김앤한 치킨 버거! 코코님, 이번 신제품 어떠셨어요? 최고예요. 롯데리아! 컷! 컷이요! 컷이! 컷이! 컷이요! 아!